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프로토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치료법에 대해서 강론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은 종합적인 면역영양요법을 지향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종합적인 면역영양요법이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3대 면역영양요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약요법이고요. 두 번째는 영양제를 사용하는 영양지요법이고요. 세 번째는 음식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입니다. 이 세 가지 요법이 결합이 돼서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의 치료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세 가지 치료법을 같이 결합을 해서 하는 이유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발생 원인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중충적으로 발생하는 스펙트럼 질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법으로 완성을 거두기 굉장히 어려워서 특장점이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결합해서 치료할 때 스펙트럼적인 컨트롤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요법을 같이 결합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증인 아이한테는 한약요법만으로도 치료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 장애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속도 있게 되도록 빠르게 회복되고 되도록 빠르게 친구들 속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가 된다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세 가지 치료법을 가급적 결합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볼 때요. 제가 모식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 원인이 뭐냐 지칭을 한다면 이중감염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즉 바이러스 감염과 장래 세균 감염 두 가지 이중감염에 의해서 자폐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 감염이 모식도 1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때는 한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100이라고 친대라면 한약이 차지하는 포션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 효과가 5% 돼요. 그러니까 한약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근본원이 되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단계로 진행이 되면요.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장래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자가 면역질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장래 세균 감염과 트롤을 하는 효과를 100이라고 논다면요. 한약이 내는 효과는 한 5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건 맞지만 치료의 완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래 세균과의 전쟁에서 한 100 정도까지 포션을 올려야 되는데 한약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한약의 효과를 메꿔내기 위해서 장래 세균을 컨트롤하는데 초점을 넣은 영양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지하는 포션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효과에서도 100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또 항균작용에서 즉 장래 세균과의 전쟁에서도 100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이중감염을 극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한약과 더불어 영양제협법입니다. 거기서도 한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율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영양제협법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영양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나요? 비타민B 콤플렉스는 어떻게 되나요? 유산균은 어떻게 되나요? 제 영양제협법에서 비타민B나 C나 이런 유산균은 없습니다. 배제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프로토콜에서는 그렇습니다. 배제하고 있는 이유는요. 장래 세균을 컨트롤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영양제협법을 하면서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될까요? 더 추가적인 걸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영양제로 자폐를 치료하시겠다는 선생님들이 기능의학이나 내지는 생의학이라고 표현되는 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신데요. 이때 사용되는 영양제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요. 그것이 아이들이 복용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요. 또한 간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이들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 대비로 효과가 그닥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화려한 기능의학에서 얘기하는 영양제협법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걸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정한 즉 장래 세균을 컨트롤하는 데만 초점이 되어진 영양제협법을 사용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영양제협법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한약과 영양제, 제가 지정한 영양제만을 결합시킬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식이요법도 잘못된 음식이 자폐 발생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식이요법을 한다고 하여 자폐가 치료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음식이 자폐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이요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식이 자폐 발생의 원인은 아니지만요. 자폐를 악화시키는 데 가속도를 부여하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자폐로부터 벗어나는 회복과정을 방해하는, 즉 자가 면역 질환으로부터 극복해서 자기 염증 반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이 극복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식이요법은요. 자폐를 빠르게 극복시키는 데서 매우 필수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약요법을 추구로 해서요. 한약요법에서 부족한 장래수균과의 전쟁을 도와주는 영양제요법이요.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자가 면역 반응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요법. 이 세 가지 요법이 동시에 진행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법마다 그레이드가 다르게 존재합니다.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레이드가 다르게 존재하니까 자신 아이한테 맞는 한약요법이 어떤 단계인지를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신 아이한테 맞는 식이요법의 그레이드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세 가지를 철저하게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의 아이는 자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